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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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오셔 괜찮아 넘어지면 안되니까 천천히 걸어오셔 예 100명 접수 안하신 분 여기 접수 안하신 분 6.1 만들기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게임은 안주기 어려워 100명 정확하게 저희가 인연 파악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두명씩 짝을 지어서 이 옆에 예쁘게 앉아계시면 됩니다 아셨죠? 하신 분들은 자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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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천히 고마워요 달려들면 오늘도 왕자님들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 똑같은데 이제 그러면 우리 청팀에게 우리 박효정 공주님을 아 홍시공주 죄송합니다 우리 청팀에게 우리 효정 공주님을 네 효정장 대답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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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or jewelry 신čenge 아 아 어 반성형 천천히 하세요. 할 사람들 많아 지금 정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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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, 디디, 이녀라 정, 디디, 이녀라 와, 움직이 빠르다! 빠르다! 정, 디디, 이녀라! 우리 호흡 좀 화났다 호흡 좀 화났다 호흡 좀 화났다 다음 경기 홈티프를 할거에요 호흡 좀 화났다 컵 네 사랑은 없을듯 물 떠오라 내 못한 격트 미겨라 내 사랑의 진룡이 내 사랑의 사랑의 사랑은 너가 나가지 내 사랑의 마음을 갖다 놔요 내 사랑의 마음을 갖다 놔요 아니 그냥 물 안 버렸네 내 사랑의 마음을 갖다 놔요 애가 내 눈을 타는 길을 내게 한 마이크 위치롱 내 사랑의 마음을 갖다 놔요 내 사랑의 안ту 달려움 kicked 구경 이 사연 이 사연 아찔해 그 용의 자존심이 무엇을 내가 누구든 내고 있을까 이 이만큼 생각하다고 아깝다깝한 사람 왜 막힌다 내가 정말 알았네 덜 쓰면 쓰면 걸 미워 낼 쓰면 이렇게 지금 다들 왕당된 분이라고 어디가 있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알았네 내가 정말 알았네 박수 아 불안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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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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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 다치셨으니깐 이쪽 손은 사용하지 마시고 천천히 사이좋게 서로 손잡고 가운데서 살짝 손잡고 아 손 안잡아요? 알겠습니다. 남매끼리 손잡는 거 아니래요 사이좋게 갔다 오셔야 됩니다. 누구 하나가 치고 나가면 안 돼요. 사이좋게 저 눈빛부터 또 싸우기 시작한다. 자 준비! 서진왕자님과 효정이랑의 사이좋게 공굴리기 출발!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안 돼 안 돼. 나는 그래도 사이좋게 잘할 줄은 하는데 안 돼. 공을 밀어야 되는데 발로 뻥 차버리시네요. 자 우리 끝까지도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효정이랑 사랑으로 미우시는 게 박수! 박수! 재밌었어요 누구? 어떻게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게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